북한에서도 투표를 하는 거 아시나요? 네?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투표가 없는 것 같지만 있다. 근데 후보자도 조선노동당에서 정하고 투표 방식이 찬성을 하면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안 적고 투표함에 넣고 반대를 하면 후보자 이름이 써있는 곳에 펜으로 줄을 그어야 한다. 당연히 비밀투표가 아니고 반대를 하면 잡혀가며 범죄자 신분이 된다. 그래서 보통 선거율 99%에 찬성률 100%가 나온다.